전라북도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에 비리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반쪽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감사 인력 부족으로 표본을 골라 조사했던 방식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홈페이지에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했습니다.